자, 엘 수색대라고 했나? 너희에 대해서는 방금 네 차례에 들었다. 윈스터뿐 아니라 칼로님과 데브라님과도 연이 있었을 줄이야. 아까의 무례는 사과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오로라에 머물러도 좋다. 여기에 있는 동안 너희들의 안전을 보장해봐. 감사합니다. 아셀라라고 부르면 될까요? 먼저 현 상황에 대해 듣고 싶습니다. 아까 정마왕의 땅에서 왔느냐고 했었지. 그 녀석들도 이 일에 연루된 게냐? 베르드와 결탁했다는 증거는 아직 찾지 못했지만, 최근 간부급으로 보이는 자가 중앙에 출입했다는 보고가 있어 경계하던 중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보기 힘든 외형이라 그리 의심한 것뿐입니다. 강철요왕이시여. 알았다. 그나저나 백띠 군단이라니. 게으른 녀석. 아예 기르프가 만들어놓은 군체계를 그대로 이용하고 있나 보구나. 윈스터님은 괜찮으신가요? 윈스터 아저씨는 너희들이 엘리오스로 떠난 직후 베르드에게 인질로 잡혀가셨어.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그가 무사하다는 건 확인했습니다. 통신장치로 간간히 베르드 쪽의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사하다니 다행이지만... 인질이라니... 위험한 상황이네요. 조심해야겠네. 우리가 마개로 돌아왔다는 걸 베르드가 알게 되면 윈스터씨가 위험해지겠어. 인질로 잡혀있는 와중에도 정보를 보내고 있다니 지나치게 대담하고... 가짜 정보의 가능성은 확인한 건가? 그래. 내 부자가 아니고는 알 수 없는 정보들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오로라의 위치를 알고 있다는 것부터 명백한 증거야. 베르드가 이곳을 알고 있다면 군대를 보냈겠지. 그 녀석은 군대를 움직이는데 굳이 명군 같은 걸 내세울 필요가 없어. 지상은 베르드가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으니까. 이건 의심할 것 없이 아군이 보낸 메시지야. 아군이라... 그렇군. 이야기를 마주하도록 하지. 윈스터가 보내온 정보에 따르면 며칠 전부터 백기 군단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고 하도... 우리 쪽에서 백기 군단에 심어놓은 요원들의 정보와 대조해본 결과... 혼을 찾는 방법을 알아내서 본격적인 수색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혼을 찾을 방법? 그걸 그들이 어떻게 알아낸 거죠? 그걸 몰라서 우리도 골치가 아파. 윈스터는 백기 군단이 근처에 있을 테니 활동을 일체 중단하라고 하던데... 아저씨답지 않은 꽤 강경한 반응이네요. 일단은 따르고 있다. 리고모르의 위치가 발각되었으니... 이곳마저 놈들에게 알려지면 분명 어떤 식으로든 우릴 찍어누르려 할 거다. 그러고도 남을 녀석이지. 그래... 게다가 오로라가 들키면 인질로 잡혀있는 윈스터와 하이반의 목숨도 장담할 수 없어. 그 녀석이 인질로 알려진 건가? 그럼... 이 근방에 있는 백기 왕의 혼이 이미 베르드의 손에 들어갔을지도 모르겠네요. 그건 걱정 마라. 혼으로 향하는 길목을 빈틈없이 감시하고 있으니까. 그곳에 접근한 녀석은 없어. 아까는 일체의 활동을 중단하라는 강아지씨의 말을 따르고 있다면서요?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지. 혼은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 있는 물건이 아니야. 백기 군단 녀석들에게 들키지만 않으면 될 터다. 이 사람 낭무가내인 모습에서 어쩐지 하이반이 생각나네. 혼을 찾는 것도 소규모로 조를 짜서 수색할 예정이었지. 수가 적으면 놈들에게 들켜도 사냥꾼인 척 위장할 수 있으니까. 그러지 않아도 돼. 혼의 위치는 우리가 알아왔어. 칼론이랑 북시리가 알려줬어. 자, 여기! 지도인가? 그렇군. 위치는 우리도 그간의 조사로 얼추 파악하고 있었다. 하지만 역시 당사자가 직접 알려준 것이니 이 지도가 훨씬 정확하군. 그럼 우리에게 맡겨주는 건가? 그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해. 혼의 위치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건 맞지만. 이제는 이용할 수 없는 길이다. 너무 낡은 정보야. 칼론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곳의 지리를 모르는 저희만으로는 혼을 찾기 어려울 거라고요. 그래. 아까도 보니 바닥이 꺼질지도 모르는 위험천만한 곳을 더벅더벅 잘도 걷더군. 흔적도 거리낌 없이 남기면서 말이야. 오, 우리도 충분히 조심하고 있었는데? 부족하다. 계속 그렇게 행동했다가는 혼이고 단판이고 하기도 전에 이 흉포한 땅에 널 집어삼킬 거다. 흠. 몇 자리를 이곳으로 삼을 생각이 아니라면 우리가 제공하는 호의를 더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군. 안내자를 붙여주마. 제가 갈게요. 부탁해도 되겠니? 처음부터 제가 갈 생각이었어요. 그게 윈스터 아저씨가 제게 맡기려던 임무니까요. 엘 수색 때 내가 혼이 있는 곳까지 안내할게. 니찰이 있다면 큰 힘이 될 거예요. 강철 여왕님, 상황이 상황인지라 제대로 이해를 갖추지 못하고 이렇게 저희의 일까지 부탁드리게 되어 죄송합니다. 저희는 여러분들이 혼을 수색하는 동안 백기군단의 움직임을 감시하겠습니다. 니찰에게 통신장치를 들려보내줘. 알았다. 출발은 언제쯤 할 수 있겠느냐? 지금 당장 출발하신 데도 문제없습니다. 흠흠. 일처리가 시원시원해서 마음에 드는구나. 좋다. 채비를 도와다오. 그럼 혼에 접근하는 길을 니찰에게 일러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